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not traveling light네요. light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볍게, 가벼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절대 여행이 가볍게 여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그림을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안이라고 되어 있고 엄청나 뭐 좋은 고급차와 함께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 사람들 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안 킹 셀만 began a month-long tour of Asia in March to strengthen trade relations between the world's top oil exporting country and economic giants in the region.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죠. 국왕인, 살만 국왕이. 자,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신데요.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 달의 일정으로, 한 달간의 길이의 투어를 나선 거죠. 바로 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물이 있었던 건데요. 그 여행의 목적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to strengthen 이라는 거는 강화시키다 라는 거죠. trade relations 그러니까 어떤 무역 거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아시아 순방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가 되겠죠. So, between the world's top oil exporting country.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기름 수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지역에 또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의 무역을 갖다가 더 강화하고 협, 합의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한 달간의 투어를 순방을 나선 거죠. 자, 나이가 고령이시네요. The 81-year-old monarch visited Malaysia, Indonesia, Japan, and China to discuss his planned Saudi vision 2030 which aims to diversify the Middle Eastern nation's economy to non-energy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and services amid the recent fall in oil prices. 자, 이게 이제 딱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81살에 군주가 되겠죠. 킹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살만 왕은요. 어디어디를 방문했냐 보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을 방문하셨네요. 우리나라는 안 오셨네요. to discuss, 이 뒤에 거를 갖다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소위 얘기하는 사우디 비전 2030 이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 나라들과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냐가 which이야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ms to more and more이죠. 자, 중동지방의 이 국가, 이 중동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를 좀 다각하는 거죠. 우리가 diverse, diverse라는 건 다양화시키는 거잖아요. diversify.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가장 주력 상품은 기름을 수출함으로써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에 오일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조라든지 서비스와 같은 비에너지, 즉 오일이 아닌 다른 그런 부분에서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로 이렇게 좀 다양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 목표를, 그 프로그램이 그 플랜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거죠. Apart from his economic agenda, 또 경제적인 어떤 아젠다를 떠나서 Another attention grabber, 그런데 이제 이런 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령의 왕이 아시아 순방을 나섰구나 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주목거리가 된 것이 사람들의 딱 주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The size of the king's entourage, 자 우리 entourage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행원입니다. 이 국왕의 수행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On March 12th, King Salman arrived in Salman arrived in Tokyo along with his 1,000 strong staff and crew and two golden escalators. 3월 12일에 이 Salman 왕이 도쿄에 했는데요. 누구와 함께, 이제 along with. 자, 요 정도 단위의 아주 막강한 그 직원들과, 그죠? 그리고 뭐 수행원들, 그리고 두 개의 골든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가지고 이제 도쿄에 도착을 한 것이죠. Official said 10 aircraft transported the huge delegation. More than 1,000 rooms at high-end Tokyo hotels were reserved. At over 50 limousines were hired. 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열대 항공기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행단을, 대리인을 갖다가 수송을 했구요. 자, 뭐 어떻게 될까요? More than 1,000 rooms. 그러면 그 많은 수행원들을 다 이제 숙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쿄의 최고급 호텔에 천 개가 넘는 그 방, 천 룸이 넘는, 호실이 넘는 방이 예약을 되었구요. 50개가 넘는 그 리모진을 갖다가 이제 이들이 빌렸다고 합니다. Before arriving in Japan. 자, 일본에 오기 전에는요. The king had traveled to Indonesia with his enormous staff and more than 556 metric tons of luggage.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일본 오기 전에 이 싸만 왕은요. 인도네시아를 갔었다는 거죠. 그 전에 had traveled to Indonesia.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스태프, 수행원들과 직원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 짐 가방, 여행용 가방이 정말 소위 456톤이 되겠습니다. metric이라는 건 이제 1,000 kilograms가 되겠죠. 미터톤이 되겠죠. 456톤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들고. which included. 자, 뭐가 있을까요? 이 456톤 정도에 이게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which included to Mercedes-Benz. 자, 메르세드. 우리는 보통 벤츠라고 하고 영어로는 앞에 뿔은 더 많이 있죠. Mercedes하고 두 대. A VIP toilet at a mosque in Jakarta was also built specifically for the king. 이런 걸, 아, I'm sorry. 여기가 한 문장이군요. 자, 두 대의 벤츠를 포함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었고요. 또 여기다가 플러스, 뭔가 좀 연상이 되는 스토리이긴 한데. 자, 자카리타의 한 회교사원이 되겠죠. 머스크의 소위 VIP 화장실을 이 왕만, 이분만을 위해서 따로 스페셜하게 제작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면서 또 최대 수출국, 오일 수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으시겠죠. 그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umber one. 방금만 또 문장이죠. A VIP toilet at all. 그렇죠. 우리가 회교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슬람의 교회는 머스크를 쓸 수 있겠고요. 인자카르타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자카르타, 인터넷의 자카르타의 한 회교사원의 VIP 그런 최고급 화장실을 따로 이 왕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Number two. Officials that ten aircraft transported the 자, 사이즈를 얘기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Huge delegation. Number three. 자, escalator 앞에 붙어도 여러분 형사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To golden. 황금으로 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Number four. 자, 경제적인 아젠다를 제외하고도 이러한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라는 거죠. 아까 King's delegation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절단 수행원 있었는데 우리가 일명 그 무리, 수행원 이런 그 약간 세트로 다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는 흔히 얘기할 때 Entourage 라는 표현을 쓰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All this 토대로 해요. 좋아요, 자세히 flip게 볼게요. All this is a video. Bye crippled bare humans.